먼저 1번 기석진 씨부터 한 번 짝꿍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민이 나와요. 싫어. 형수님 보고 있잖아. 형수님 뭐 짐 나오면 남이지. 짐 나오면 남이랬어. 짐 나오면 남이랬어. 무슨 그런 말을 해요. 짐 나오면 남이랬어. 짐 나오면 남이야. 그럼 들어가는 가족이고. 자 갑니다. 자 출발하세요. 소민이 아는 게 보기 좋아요. 1번이죠 저기. 아 진짜. 자 오케이. 자 섰습니다. 자 초록색 커튼. 자 안에 누가 계시지. 저 안에서. 틀었어요. 아 틀었어요. 자 초록색 커튼. 자 어따 보내지.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. 궁금하다. 녹색 커튼 여성분. 자 지석진 쇼타 짝꿍 되십니다. 스타로 만들어줄게. 스타로 만들어줄게. 떨린다. 어 연륜 있어. 커튼이 떨리는 저 디테일. 보라. 보라. 보라 보라. 야 보라. 아 나 보라. 보라. 보라야. 보라야. 보라 씨 보라. 보라 우산 좀 치워줘요. 야. 왜 왜 왜. 왜 왜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보라야. 야 나도 너 별로야. 나 진짜. 어 나도. 야 나도 너만 한 번 했으면 했어. 보라야 무슨 일이야 왜. 자 일단 보라 씨가. 다 leuk이죠. 네 예쁘다. Studies on Youtube.